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미군의 한반도 폭격기 훈련이 대한민국 군의 요청으로 중단됐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폭격기 훈련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중요한 훈련인데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이 중단시킬 수 있었는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거 뭐 참 한미 군사 합동훈련도 하지 않겠다. 미국이 단독적으로 진행하는 훈련도 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이거 뭐 한미 동맹을 깨버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가장 큰 이슈가 현재 지난 3월 달에 우리 특사단이 김정은이를 만나고 오고 또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만난 이후로 지금 화두가 다 평화예요. 평화. 대한민국이 다 평화가 왔다. 평화가 온 것뿐만 아니라 평화가 정착되고 있다. 이런 지금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맨 먼저 한미연합훈련을 취소시켜버렸어요. 이런 한미연합훈련의 취소가 우리 국민의 어떤 환상, 낭만적인, 감상적인 안보관, 평화관에 더 빠트리게 됐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에서의 상공, 비행훈련이 어렵다. 우리 한국 정부 요청으로 어렵게 됐다. 이 얘기는 다름 아닌 현직 태평양사령부 공군사령관이 미국 국방부 출입기자들과의 얘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도가 뭐냐면 지금 남북 간 간에 그리고 미북 간 간에는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지는 외교적인 노력이 되고 있는데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감안해서 군사적으로 이런 강한 훈련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훈련만 하고 센 훈련. 지금 우리 대대급 훈련밖에 못 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 분 얘기에 의하면. 그럼 연대급 이런 큰 부대 단위의 훈련은 지금 일본이나 호주 같은 미국의 동맹들하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과연 한반도가 이렇게 훈련을 축소시키고 일방적으로. 북한에 상응하는 선제조치 아니면 사후조치도 예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진정으로. 핵 포기 문제는 지금 한 발짝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 간 뉴욕 쪽도 물 건너갔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답방도 연내하는 거 물 건너갔고. 물 건너갔다. 연초에 있는 김정은과 시진핑과의 정상회담도 거의 물 건너갔다.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 즉 김정은이가 전 세계에 약속한 비핵화에 그런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미국 간 연초 정상회담도 저는 물 건너갔다. 물 건너갔다. 그리고 설령 열린다 해도 별 실속이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한반도 상공의 첨단 전략자산들. B2나 B52, B1B. 이런 거는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운 전략자산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다가는 핵무기 싫고 한반도 상공 떠서 훈련할 수 있거든요. 김정은이가 그런 거 무서워해서 지금 비핵화 협상이 나온 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안 하고 저만한 대대쿠 훈련을 해서 그게 무슨 제대로 된 훈련을 합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앞으로 2, 3년 안에 물론 검증평가라는 단계가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2, 3년 안에 우리가 지금 전작권을 갖고 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훈련을 세게 해가지고 제대로 우리 군의 능력을 지금 평가를 받아도 시원찮은 판국이에요. 왜? 김정은이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고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2, 3년대. 벌써부터 지금 이렇게 상공 훈련도 안 하지.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서도 훈련 안 하잖아요, 잔조. 제가 해병대들이 NLA 인근에서 못 해가지고 6km 나와서 하잖아요. 지금 DMZ 인근에서도 훈련 못 하고. 지금 그것뿐입니까? 전국에 있는 해안선, 또 강한선에 있는 초소들, 그다음에 철책들 전부 철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거하는 거가 총 연장으로 따지면 두 군데 해안하고 그다음에 강한선 합치면 한 6,700km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없어지는 그런 초소, 그다음에 다른 시설과 합치면 8,000여 개가 된다고 언론에 보도가 돼 있어요.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그렇죠. 정부가 발표한 거.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 지금 우리 혼자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어디까지 이렇게 무너뜨릴 겁니까, 진짜? 이건 큰일입니다. 큰일인데요. 지금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내년에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미국은 점진적으로 군사옵션을 가동시킬 태세를 갖춘다면 우리도 빨리 발을 맞춰서 미국과 훈련을 해서 북한에 어떤 도발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미국의 어떤 북핵과 관련된 시설을 타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군사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돼버렸는데 이걸 안 하다가 덜컥 미국의 북한 폭격이라든가 핵기지 폭격이라든가 핵시설 폭격 아니면 또 김정은에 대한 타격 딱 김정은만 제거시킬 수 있는 코피 작전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무사태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훈련을 어떻게 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에 군사적인 측면에서 좀 도와주겠다 하면 이렇게 훈련 수준 자체를 아예 낮춰서 전략 자산이 아예 안 올 게 아니라 김정은이를 압박해서 지금 김정은이는 절대 비핵화 리스트 내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뉴욕 고위급 접촉도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이 얘기했잖아요.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 폴툰이 맨날 얘기하는 게 제 주장이 아닙니다. 이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막강한 경제 제세 플러스 군사 옵션. 이 둘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왔다. 이게 폴툰 보좌관이 맨날 하고 다니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북한이 이렇게 뻐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비핵화 리스트 안 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비핵화 협상에 김정은을 끌어들인 것이 군사 옵션 플러스 경제 제재면 다시 군사 옵션 플러스 경제 제재를 내세우고 다만 지금은 옛날에는 아예 회담이 없었는데 지금은 회담이 있으니까 아예 아주 연대급 이렇게 큰 훈련을 취소할 게 아니고 연대급에서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3일 했다. 그러면 하루만 하는 거예요. 하루만. 하루만 해도 김정은이는 어디 저 평양 외곽으로 숨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위협 심리를 느끼게 해야만이 김정은이가 아 이거 안 되겠는데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는데 이거 뉴욕 가서 진짜 미국 얘기 한번 들어보자고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훈련을 확 축소해가지고 의미 없는 훈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유사시 어떻게 대대급 훈련 같은 거 해가지고 무슨 대북 억지로 실험이 되겠어요. 이런 훈련 갖고는 절대 안 되고 이렇게 미국이 너무 연약하게 나와버리니까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냐. 미국에다 대구 제재 아무리 풀어달라고 해도 대답이 없으니까 지금 이용호 북한 회상이 지금 베트남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베트남으로.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국가들 있잖아요. 북한이 볼 때. 좋게 얘기하면 북한의 우호주기 국가들. 그리고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국제사회에서 크게 신경을 안 쓸 국가들. 이런 국가들. 베트남. 베트남 같은 데는 상당한 개혁 개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야 베트남 경제도 좋아. 우리한테 좀 팔아. 우리는 지금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물건을 팔 수도 없어. 이런 미국에다 대구 국제사회에서 대구 체제 풀어도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꼼수를 둬가지고 직거래하려고 해요. 양장한 게. 직거래. 이게 바로 북한의 꼼수거든요.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원칙에 입각한 대북전략. 즉 경제 제자와 군사 옵션을 반드시 살려놓고 회담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데도 불구하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제 미국 대안 물 건너갔다.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빨리 봉합을 시켜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또 이제 우리 정부는 북한에 가서 매달려서 미국 대안을 이끌어내려고 지금 또 어떤 조기 남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연내 더 달려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과연 우리 정부의 중재 외교 능력이 이번에 G20 계기 아리엔티나에서 이달 말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G20 정상의 계기에 우리 정부의 중재 외교가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데 많은 그런 지금 관심을 갖고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안하지만 좀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 첫째로 환경이 확 변했어요. 옛날에는 트럼프 혼자 탑다운 방식으로 막 했어요. 트럼프 혼자 제어 장치가 하나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 부작용을 미국 사회가 다 알아요. 국제사회에서 다 알아. 트럼프 힘이 빠졌어요. 왜 힘이 빠졌냐.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힘이 없어요. 첫째로. 그리고 처음에 정상의담화하고 또 미국 간에 이렇게 고위급 접촉이 이어지는 뒤에는 우리 정부의 그런 숨은 공의, 노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미국이 지금까지 한국의 중재 외교를 믿고 하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핵을 쉽게 풀 줄 알았는데 이거 해보니까 안 푼단 말이에요. 안 푸죠. 안 푸잖아요. 만나자기도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화가 났고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말, 중재 외교만 믿고 덜컹덜컹 회담을 해보니까 나오는 게 없어. 싫은 게 없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미국이 거꾸로 한국이 중재를 해달라. 물론 요청하겠죠. 그건 저는 외교적 레토릭이라고 봅니다. 외교적 레토릭.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중재 외교를 믿고 하다가는 트럼프는 거덜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농호하다. 왜? 한국의 중재 외교를 믿고서 회담을 해봤는데 김정은이가 안 움직여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재 외교가 아니라 내 말을 북한한테 전달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절대 제재화라는 핵폐기가 돌업킬 수 없는 단계 갔을 때까지는 없어. 없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마. 내 욕핸들 이제는. 그러니까 폼페이가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 인내할 걸 느낀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김정은이가 장난치고 벼랑껏으로 그런 전략을 나와도 미국이 당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북한 김정은이의 꼼수에 이제는 안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그러니까 나는 요즘 부동이니까 김정은이 네가 바로 우리 미국의 전략에 맞춰서 빨리 나와라. 이거를 이제 우리 문 대통령이 가서 평양한테 확실히 전달해라. 그래갖고 우리가 말하는 옛날 수준의 중재외교 그런 내용 컨텐츠를 미국 정부가 이제 못 받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그 컨텐츠를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미국 걸로 바꿔야 미국이 중재외교를 믿고 부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정부가 과연 중재외교의 컨텐츠를 바꿀 준비가 돼 있느냐. 제가 보기에 안 돼 있다고. 안 돼 있고. 왜?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영변까지 간 게 실질적인 비효과 조치다. 영변까지 간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비핵과다. 그러니까 미국은 영변까지 가면 그걸 빨리 받아갖고 제재환원을 해 주고 종전을 해 줘라. 이게 정부의 입장이고 현재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바뀌지 않았어요. 이걸 제가 보기에 우리 정부가 쉽게 안 바꿉니다. 왜? 쉽게 바꾸면 집초끼 다 놓쳐요. 그렇죠. 지금 민노총한테 꼼짝 못하나 똑같아요. 그럼 김정은이가 만약에 우리 마음 변심하잖아요. 김정은이가 이제 우리 대통령 안 만나. 김정은이가 우리 정부의 중재외교를 안 믿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중재외교의 내용을 바꾸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본다면 G20에 가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미국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려는 노력은 해야 되고 또 그 노력은 결실을 맺어야 되지만 저도 바래요. 그러나 그런 희망적 사고가 실현되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 참 어렵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내 김정은의 답방.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죠. 우인 김정은 세계 최연소 지도자. 나는 공산당이 좋아지고 지금 별짓 다 하잖아요. 지금 법을 적용 안 하고 있어요. 미치도 한참 미치도. 전부 그런 사람들 추럭에 실어가지고 버스에 실어가지고. 전부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전부. 올해도 안주도 한 일주일만 놔둬도 다 알 거예요 아마. 서로가 먼저 서울 가는 버스 달라고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무법 정도로 바뀌고 있을 정도예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 그래서 정부가 빨리 김정은 답방은 연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다. 김정은 답방 저는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다고 보느냐. 김정은이가 와야. 이제 제대로 정신 차리고. 김정은이 와 보니까 이런 사람이구나. 야 김정은이 와 보니까 국내 좌파가 이렇게 흥분하는구나. 야 좌파 지지가 세구나. 이걸 알겠고요. 대리 국민들이 알게 되는 거죠. 김정은이의 실체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왔다 가가지고 비핵화를 잘 진행하는 이행하는 지도자로 변신한다면 전 세계가 박수치. 저도 박수치입니다.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왔다 가면 우리 국민들이. 왜냐하면 세 번 정상회담 해보고. 미국 간 한 번 정상회담 해보니까 김정은이 실체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한국 내에서도 김정은이 칭찬하고 지지하는 그룹이 확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 빨리 와서.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정말 공산당이 좋은지. 정말 김정은이가 우인인지. 아니면 세계적인 최연수의 역대 정말 존경 만든 지도자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 비핵화 협상이 국민으로 보면 올 가능성이 없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없고. 그러고 올 수도 없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싶은 것은 김정은이의 답방은 추진하라. 그러나 실체에 있는 답방. 즉 비핵화의 진도를 나갈 수 있는 답방으로 미국이 인내한다 했잖아요. 미국이 인내하는데 한국이 무슨 재질을 혼자 가냐요. 그러니까요. 지금 워킹그룹까지 있어서 혼자 못 다닙니다. 그렇죠. 대북 지원도 끝난 거죠. 그래서 워킹그룹에 딱 지금 한국과 미국이 쏙 들어가서 상의를 하게 돼 있어요. 좀 하는 거라도. 딴소리 하지 않게 딱 돼 있기 때문에 혼자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인내한다 할 때는 같이 인내하는 겁니다. 김정은 너 빨리 바꿔. 김정은한테 우리 정부도 이제 설득이 아니라 압박을 해야 된다. 압박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이죠. 그런데 좌파들은 좌파들대로 또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50여 개의 좌파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 규탄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짧게 전해주시죠. 저도 그거 보고 조금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요. 진짜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 탄생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촛불혁명입니다. 촛불혁명. 아니면 우리 정부가 촛불혁명을 불란서 대혁명하고 비교할 정도로 엄청난 정치적,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게 촛불혁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촛불혁명은 누가 중심세례냐 하면 노총, 그중에서도 민노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노총이 정부 정책과 어긋나는 반정부정책 방향으로 가면서 강력투쟁 국면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지난 21일인가로 기억되는데 총 파업도 했어요. 물론 지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노총에서 화나가 난 것 같아요. 그냥 민노총 체면이 안 서버렸어요. 막 센 투쟁이 일어나서 정부를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못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단체 50여 개가 이제 일제히 이번 주말에 나서서 문정부 이거 똑바로 해라. 그래서 대대적인 시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이 법은 정부가 집행해요. 그러면 법 집행을 민노총이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옛날 같으면 이거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리 나를 지지했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법을 지키는 안에서 지지하고 비판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비판도 법적 태도도 안 해서 해야 되는데 지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위에 대한민국 위에 민노총이 있어요. 민노총 공화국이야, 이거. 그렇잖아요. 민노총이 지난번에 그렇지 않습니까? 실직자들, 해직자들 다 복지시키고 전교도 지금 법의 노조인데 합법화 시키고, 그렇잖아요? 그냥 노조, 전임자들도 봉급 다 주고. 이거 말이나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탄력근로제, 이거 확대하지 말고. 이런 나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정부 차원에서 말로만 무슨 용납하지 않겠다, 법을 지켜달라,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지 말고 지금 옛날 같으면 말이죠. 이 정도로 지금 민노총이 같은 날 경제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총파업을 선언하고 또 50개의 좌파단체가 나와서 시내를 점령해서 시위하려고 그러면 그게 비폭력이든 폭력이든 일단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성명 하나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 총리가 오늘 보니까 해와동 사건 가지고 엄청난 화냈다고 하더라고요. 화날 만도 하죠. 지금 그거 화내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를 화내기 전에, 사전에, 사전에 중단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총리 혼자 하기 보면 법 집행기관들, 장차관들 다 나와가지고 법무부, 검찰, 경찰, 행사부 장관, 전부 나와가지고 대국민 딱 담화를 한 번 발표해야죠. 그렇죠. 좌시하지 않겠다. 현 정부는 5년이지만.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국가는 영원하고 합니다. 영원하죠. 대한민국 국가가 영원하려면 법이 지켜져야 돼요. 맞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노조, 단체, 강성기중론, 아니니까 민간 개인, 엄격한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죠. 그래. 다 말하고 발표하고 비설장이 쭉 나와가지고 민도총도 제대로 해야 돼. 법 지켜. 또 장관도 나와서 법 지켜야 돼. 그거 신문 보도도 안 돼요. 보도돼 봐야 민도총 귀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바로 엊그제 중남에 있는 유성기업이라고 현대차 산업 부품 납품업체인데 경찰에 6번 신고하니까 그때 경찰 출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번 신고.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권력이에요. 왜? 민도총이 무서워가지고 경찰도 갈 때 그러면 민도총 노조 민도총이 얼마나 강성론을 다 알잖아요. 그럼 갈 때 초동 대응에서 딱 제압할 수 있게 가야지. 경찰 서명 돼가지고 시위대도 눌려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비실비실라고 앉아있다가 또 전화하니까 그때 대한민국 나와가지고 또 팔짱 끼고 앉아있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임은 그냥 죽기 직전까지 가서 전치 12주도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공권력이 실상이다. 이거 이렇게 하고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민도총이 이렇게 불법 활동을 하는 걸 놓아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촛불혁명을 지지해 준 건 지지해 준 거고 현 정부 정책 안 해 순응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국가가 살 길을 만드는 데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설득해도 안 되면 법 집행 딱 해가지고 매성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언제까지 민도총 앞으로 3년 계속 끌려다닐 거예요? 이러고서 민주당이 20년 직관할 겁니까? 국민들이 표 찍어주나요? 안 찍죠? 아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뭐 굉장히 막 아 이거 민도총 공화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은 민도총의 활동과 그다음에 한국노총 활동 법으로 다 보장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장된 법적 안에서만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아휴 그래도 국정원 전 제1차장 국정원에서 넘버2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시던 우리 전옥균 차장님을 봤습니다. 아 정말 속이 제가 막 확 뚫어지는 그런 느낌을 봤습니다. 오늘 정말 샤우팅 넘치는 힘 넘치는 샤우팅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휴 정말 진짜 화납니다. 지금 오죽하면 우리 전옥균 차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이때 내 임바 내리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아휴 얼마나 화나가 나셨으면요. 계속 들여다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정말 공감하고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자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신의 한 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백만 신의 한 수 주인공이 여러분들입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팍팍 눌러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